잘해도 좀 마셔라 엄마 내가 여기 살 이유도 없고 살기도 쉽니까 나가는 거야 윤정아 어딜 나간다 그래요 제발 진정하고 우리를 이해해줘요 나가긴 어딜 나간다 그래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엄마 갈 데가 어딨어 안 돼 엄마 제발 엄마 이러면 나 어떡해 부탁해요 이러고 나가면 우린 어떡해요 조금만 참아줘요 차라리 길에서 쓰러지는 게 낫지 여긴 싫으네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어떻게 길에서 쓰러지는 게 나아요 윤주 엄마가 이 집에서 어떻게 해줬는데 이 두 모녀 꼴을 보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고요 안 돼 엄마 엄마 못 가요 제발 엄마 비켜 니 꼴을 보느니 길에서 쓰러지는 게 낫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았겠니 비켜 니가 왜 찬게 하냐 비껴란 말이야 엄마 윤주 엄마 엄마 제발 어딜 간다고 그래요 안 돼 엄마 나 어떡하라고 이래 엄마 제발 윤주 생각해서 한 번만 참아요 자식 위해서 얘 내 자식 아니에요 엄마 아무래도 좋으니까 나가는 것만 참아줘 엄마 엄마 안 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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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엄마 어떡해 엄마 돈은 있니 겨루한테 좀 드린 거 있어 애도 아닌데 설마니 행방불명이야 되겠니 그래도 애민데 그렇게 생각이 없진 않겠지 믿자 윤주야 왜 나와 계신 거예요 아무리 붙들어도 떨치고 떠나버렸어 떠나요? 엄마랑도 안 보시겠대 отuck aka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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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